아 그래도 이렇게 하... 아이고 행복한 아줌마가 네 새끼만큼 나 너무 미안하다. 마음이 아프다. 어 군변이 뭐지? 아이고... 소영아 똑똑한지 몰라. 아이고 안녕? 오늘 강아지 애기 보내고. 안녕?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뭐 먹을까? 시골통당 먹을까요? 뭐 먹을까? 아니 눈을... 아니... 아니 눈을 드시고 싶은 거 드십시오. 예예. 예예. 생명 찍었다. 예예. 소영아님 바삭 좀 찍어주이세. 그쵸야 야가 여잔데. 공주님입니까? 공주님입니까? 야가 지호자 삼촌하고 들어오고. 공주님이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색깔이 이쁘다. 오야 오야. 마스콘트 나왔지잉? 504개? 예? 아니. 연어 3개. 100명. 100명 할까? 100명. 100명으로 어디서 그냥. 100명으로 그냥. 예예. 카스. 예. 카스. 카스. 카스도 2개 주고. 뭐 테라도 하나 줘요. 왜? 고양이 줘야 되거든. 그니까. 대추벌이 떴는다. 대추벌이 떴는다.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강아지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라서. 미소님이 또 이거 하나씩 봐가지고. 아이고.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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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빠 혼자 걸어야된다. 맞지? 똘이야 만나서 편하게 놀아라. 아빠도 나중에 죽으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정말 너는 너무 소중하고 내 인생 최고의 강아지다. 행복아 사랑해. 정말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행복아. 행복아 너무 만지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안고 싶다 진짜. 뭐가 정말 미안하다. 진짜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 진짜 잘 어울리는 편. 이따가 나면 다 돌아올 것 같아요.